박서진님 맵 모음 진행하죠. 킬러닝 기가 막힌대요 요 아 제가 지금 이제 서진님 맵을 했기때문에 기록에 남죠 이제 서진님 맵플레이 한사람에 어우 설계가 좋네요 아주 사실 그전에 빨리 끝낼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다 해봤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방금 문 들어가는거 아닌가 설마 한번 더 반복했어야 됐나 인성맵 아직까지 깬사람이 없네요 얼마나 인성맵이면 깬사람이 없죠 와우 잠시만 좋아 히든 브럭 좋아 아주 좋아 뭐 없나요? 아 여기 끝까지 내려오네? 오케이 잠깐만 위로 위로는 못갑니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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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원하는거죠? 오케이 일단 스프링 열고 아허 네 어허? 아이마귀 혹시 서진님 스프링점프 하실지 압니까? 스프링점프 해야되나요? 어... 스프링점프는 아닐 것 같은데... 다른 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괜히 한번 스프링점프를 해보기 전에 다른 길부터 확인해볼까요? 아이고... 이겁니까? 맞으면서 가라? 이건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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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그럼요 제가 전부 다 깰거에요? 어? 어... 이때는 못했고 지금은 하실 줄 알고... 일어날 데뷔 왓.. 근데 보니에는 P스티치 도 있던데... 음 P스티치 도 찾아야되나? 투하 들어가면 왜 죽을 것 같죠? 정직한 피스위치 문이였군요. 일단은 퍼클 했습니다. 또 인성맵이니까 피스위치도 당연히 아닐줄 알았는데 Don't Jump 이번 맵은 점프를 하지 말라는건가요? 점프를 하면은 이제 위쪽에서 돌이 피스위치를 쳐버리는거죠? 왼쪽이라서 10개에 자른거랑 계속 장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의도대로 깨지않는 꼼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지금 근데 먹었는데 죽으면 곤란한데? 여기까지 열심히 왔는데? 간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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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의도대로 못 깼네요. 간다아! 근데 시간은 더 오래 걸렸다는 거. 그냥 의도대로 깼으면 더 빨랐다는 거. 간다아! 챌린지! 오! 오! 클리어률이? 좀 많이 낮구요? 월드 레코드가 좀 길어요? 길을 잘 못 들었다. 그러나 컨트롤로 극복 가능합니다. 재킷 … … … … … … … … 상당히 왔다갔다 해야 되는군요 상당히 어이고 이거 치면 안될 것 같아요 아마 뭐 넣어놨겠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첫번째 앱이라고요 그전에 만든건 그러면 다른사람이 만든건가요? 너무 높다 너무 높아요 버섯? 버섯이라니 버섯이라니 감사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설마 저 스프링을 하나 가지고 왔었어야 했을까?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되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앱이군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앱이군요 아니면 사장님이 파이팅을 해 또 이렇게 전세가лей 고통스러운 앱이군요 마이히도 모아지 지금 해석이군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얘가 나를 못 치는데? 신발? 신발인 줄 알았어요 와우 높이 봐라 좋아 여기 들어가면 이제 세이브가 있죠 좋아요 일단 한번에 왔어 아하 와우 잠깐만요 곤란하지?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끝 저는 사실 막 피점프하고 막 이럴려고 그랬는데 그냥 피조실 누르면 이제 밑에서 아 위에서 이제 애들이 떨어지는 거였네요 스타먹고 달리는 맵이군요 여기도 좀 많이 좀 길이 꼬여있네? 저거 보니까 쉘 나오면서 뭔가 대포가 딸려올 것만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니었나보네 유튜브 딜레이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죠 오 마이 갓 괜히 벽 점프하려다가 망했어요 벽 점프 안 해야겠어 아 스프링에 못 튕겼어 와아 와아 타이트하군요 타이트 닌텐도로 만든 맵이요 요것도 닌텐도로 만든 맵인데 말씀하신 닌텐도가 3DS죠 3DS로는 안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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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타이트하다 진짜 한번만 삐끗해도 거의 안된다고 봐야되네요 이정도는 되나? 아 이럴수가 기록도 못 세우고 랜덤인가요? 랜덤? 근데 지금까지 7명이 해가지고 한 번에 다 깼는데? 뭐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템들을 뽑아먹은거야 지금? 기가 막히네 여기는 안 뽑아먹을게요 이미 뽑아먹었으니까 먹을만큼 좋네요 이로써 박서진님께서 만드신 맵을 쭉 다 해봤습니다 쭉 다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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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